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표현 연습 시간입니다. 그간 제가 영어 소설 등을 읽으면서 익힌 표현이나 단어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아홉 시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어 표현 십 이회 시작하겠습니다. 인베저 횡령하다 what if or nothing 공연이 걱정하다 call on names 그녀에 대해 욕하다 험담하다 I'd feel a sore throat coming on. The night air probably won't be good for me.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아마도 방공기가 나에게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give someone an inch and they take a mile 사람들에게 여지를 주면 더 많은 것을 원한다.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해 보세요. 음성은 따로 없습니다. 은을 인베저 음 으 ou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영어를 보고 한글로 말해보세요. 음성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을 보고 영어로 말해보세요. 음성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